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1분 1초를 정말 그 연대에 맞는 그런 적합한 공부들을 하는 데에도 정말 지금 모자랄 그 시기에 아니 쓰잘데기 없는 오해나 편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낭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듣고 하소연들을 듣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시급하게 아 이러면 안되겠다 여러분들의 이 낭비들을 여러분들의 이 시간 소중한 재화의 시간의 낭비들을 선생님이 막아주고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시급하게 좀 기획을 하게 됐네 이 시중에 지금 너무나 많은 오해나 편견들이 떠돌더라 소문들이 뜬 소문 잘못된 억측과 뇌피셜의 근거와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들이 너무 떠돌아 댕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붕 떠버리고 오해들로 잘못된 판단들을 이 소중한 이 인생의 어떤 척도들을 정말 확확 갈리는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건 막아줘야지 그래서 왔어요? 이 백이은이가 왔어요? 자 그 오해들 연대 논술이 이제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건 뭐지? 그래요 최저가 없어졌지 최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 너무 많은 풍문이 떠도는 게 경쟁률이 폭발할 거래 그래가지고 100대 1은 기본 지금 한양대 그런데 100대 1 넘고 그러니까 그러면 100대 1 기본 200대 1 연대는 더 인기가 좋은 학교니까 200대 1, 300대 1을 갈 거다 여러분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논술 그 에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 자기가 서 있는 스탠스에 따라서 그 결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자기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좀 너무 심해 요즘 그래서 이게 팩트에 기반한 예측 선생님이 해줄게 논술인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짱이야 제발 나한테 물어봐 이상한 남들은 이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혼자서 쫄아가지고 선생님 올해 연대는 완전 펑 터질 건데요 수학 경시대회급의 그런 난이도가 나올 거라던데요 누가 그러니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의 낭비 재화의 낭비 이런 소중한 자원들의 낭비들을 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 시간들을 정말 알짜배기 있게 효율성을 100% 120% 효율적인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영상을 마련을 하게 됐다고 자 일단 첫 번째 최저가 없어져서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래서 이 논술 돼도 않는 싸움이야 너들 넘버지도 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또 완전히 다르게 그 입장이 다르시면 수능이나 뭐 이런 데로 학종으로 몰고 가시거나 수능으로 몰고 가시거나 아니면 논술로 몰고 가더라도 이거를 막 겁을 주면서 아 그래서 이 수업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되게 막 경쟁률을 가지고 제멋대로 다 해석을 해 경쟁률이 세니까 이제 논술을 막 해야 된다 논술을 안 해야 된다 수능을 해야 된다 학종을 해야 된다 아 뭐 그냥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하는데 선생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 나는 짱이야 내가 논술전형 내가 제일 잘 알아 제대로 되신 입시 전문가님들께서는 논술전형을 분석하실 때 꼭 나한테 물어보거든 그분들은 정말로 건전하시고 제대로 된 좀 건전하게 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을 만나려는 그런 기본 마음가짐 정말 저도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탐구하시면서 그 자기의 일을 해나가실 때도 어떤 그 자기만의 아우라에 갇혀가지고 남들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자기만의 얘기들 판단들을 하시지 않고 항상 주변에게 물어보는 그런 열린 깨어있는 사고 하시는 분들 메가스터디에 입시하시는 분들 뭐 쟤네 이제 같이 일하는 여러 파트너들 정말 그런 건전한 분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다 물어봐 근데 말도 안 되게 무슨 논술의 논도 모르면서 수학의 숫자도 모르면서 논술이랑 또 되게 다른 거잖아 수리 논술은 논술의 영역보다 수리의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수리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거는 되게 어려워질 거야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점집에 가서 그냥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 말 들을 바에요 그 중앙 유력 일간지들의 뭐 이런 그런 칼럼들 학습 칼럼들도요 선생님 좀 좀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건데 사실 요즘 되게 심해 좀 그런 비전문가들의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팩트를 보여줄게 자 일단 여러분들 시중에 떠도는 가장 큰 오해 뭐 일단 이 최저가 빵 터져가지고 자 연대 얘기야 지금 연대 얘기 근데 연대에 국한된 얘기에 예시를 연대 예시를 가지고 국한된 얘기들을 가지고 전달을 하겠지만 이 예시를 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대학들에도 적용하는 거 오케이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도 지금 이 10분 지금 이 15분 괜찮을 거야 이 도움 많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이 입시가 어떤 거구나를 감 잡는데 도움 많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공부 학습의 그 마음가짐을 잡아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러분들 그거는 확실하게 하자 지금 내용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야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감을 잡아주는 자 지금 뭐야 입시 교실입니다 입시 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그럼 연대를 예시로 들겠지만 다른 대학들도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한번 제대로 볼까요 연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오해들이 뭐냐 가장 많은 오해들이 야 이게 경쟁률의 대폭 상승 그래서 팡 터져가지고 200대 1 300대 1 가할 거라는 그런 그런 뇌피셜 뇌피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시더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게 말이나 되니 지금 팩트를 보여줄게 내가 팩트를 자 자자자잔 그래요 최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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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이제 올해는 없어 그러면 경쟁률이 자 33 46 44 올해는 이제 100은 기본이다 200 300까지 갈 거다 실제로요 사실은 이게 시장의 오판일 수도 있지만 시장의 이런 어떤 그 오류라고 내가 지금 공격을 하지만 사실은 있잖아 연대 측에서도 그런 오판들을 좀 하시는 분위기를 제가 내가 이런 말 막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나 방금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 나는 솔직히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 근데 좀 이게 아유 이렇게 심지어는 연대 관계자님들께서 지금 시험 장소를 알아봐야 되겠대 논술 논술 볼 공간이 부족하니까 막 애들이 막 막 몰려들면 어떡하냐 200 대 1 300 대 1 막 몰려들면은 그러면은 막 시험장을 연대 주변에 신촌 주변에 막 논술고사장을 섭외를 미리미리 주변 고등학교들한테 섭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섭외 작업만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아유 네 그래서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어 설득은 안 됐어 설득은 안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게 기본 100 대 1은 갈 거래 그래서 200 대 1 300 대 1 갈 거래 애들아 잘 봐 잘 봐 기본 대전제 자 기본 대전제 자자자자자 33 대 1 재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 33 대 1 떴을 때 자 만 1,000명 만 1,413명 그 다음에 재재작년으로 오면서 재작년으로 오면서 만 7,000명 그 다음 작년 만 6,000명이네요 자 일단 기본 대전제가 있어 뭐 애들이 야 웃지마 왜 나만 웃지 수험생 수가 팍팍팍 줄어요 애들이 쩔어 이과가 야 이과가 기본적으로 4만 명은 줄어요 2019학년도에 수능 응시자가 자 59만 명 넘게 60만 정도가 응시 접수 원서 접수를 하고 대략 한 54만 명 정도가 실제로 응시를 했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거기에서 10만 명 최소 10만 명이 줄어버려요 자 여기에서 4만 명이 없어져요 이과에서 4만 명이 없어진다 애가 아이 일단 그거를 기반으로 깔아야지 애들아 이게 4만 명 20만 60만 명 막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지 자 대략 그냥 쉽게 러프하게 계산을 하자 6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 수능을 보는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50%가 좀 안 돼 이과의 비율이 과탐 선택 비율이 한 50% 40% 후반대야 그러면은 30만 명이 좀 안 되는 자연계열 선택 인원들이 있겠네 근데 3월달에 쭉 시작을 하면서 자 3학년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부품 꿈을 안고 취직이 잘 된다니까 뭔가 이공계열이 희망이 많다니까 뭔가 이과에 왔다가 좌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3학년에 넘어오면서 수학 가형에 대한 두려움들 또는 과탐 과목에 대한 그런 장벽을 느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수학 가형 때문에 자 인원이 줄기 시작합니다 줄다가 3월달에 이제 3월 모평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2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모의고사를 치고 난 뒤에는 2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져 버려 자 이 인원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제 나형으로 돌리는 애들 꽤 많이 봤을 거야 자 그 인원은 3월 4월 5월 계속 늘어나다가 6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떨어집니다 무조건 10만 명대로 떨어지고 더 가다 더 가다 9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가게 되면 15만이 안 돼 10만 초반대야 10만 초반대라고 애들아 올해는 더 심해 그러면 선생님 과감하게 예측하는데 진짜 10만 명 간당간당 할 거야 근데 애들아 뭔 말도 안해 연대를 야 여기서 100대 1 여기서 그러면 2배 3배가 써 그래가지고 200대 1이 되면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지 일단 200명 300명 쓰는 게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3만 명 4만 명이 지원을 하겠니 뭔 말도 안 돼 이게 40대 1인데 그러면은 뭐 이게 50대 1이라고 쳐 그러면은 300대 1이 되려면 6배가 써야 되는데 이거 6배? 이과 수험생 다 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200대 1이면 그러면 한 4배쯤? 한 5배쯤? 16,000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니? 5만 명 5,6에서 한 8만 명쯤 있어? 그러면은 한 12만 명이 가형 수험생이 12, 13만 명인데 그 중에서 막 8만 명이 8만 명이 연대를 지원하냐? 뭔 말도 안 되는 너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 아유 아니야 야 100명? 100대 1? 100대 1은 커녕 100대 1이 되려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한 3만 2천 명에서 한 4만 명 가까이가 써야 돼 4만 명 가까이가 여기서 응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과 수험생이 얼마냐고 잠깐만 이 수치도 방금 전에 내가 10만 초반대라고 한 수치도 사실 작년 수험생 60만을 기준으로 내가 계산을 지금 니들한테 해준 거 아니야? 거기서 더 줄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일단 그게 기본 전제 일단 그게 기본 전제 and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자 얘들아 이게 입시는 입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인생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겪으실 거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으실 건데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지금 나의 선택을 해나갈 거잖아 자 그러면 과거를 바라볼 때 전체적인 시계열 추이를 전체적으로 birds eye view로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 나도 인정 인정 그거는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도움을 help me 자 SOS를 쳐 지금 이 입시판에선 누구지 특히 논술 전형에선 누구지 그게 나야 내가 대한민국 짱이라고 내가 짱이야 왜 나한테 물어봐야지 어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오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자원들을 재화들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판단들로 정말 후회 인생에 있어서 후회되는 선택들 하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봐 Q&A 게시판 카톡 실시간 질답 시스템 그것 좀 활용 좀 해줘 100% 120% 활용 좀 해주세요 자 전체적인 시계열 추이로 보자고 시계열 추이로 봤을 때 이때는요 재작년에서는 시험 시기가 있어요 시험 시기가 달랐어 얘는 수능 전 즉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봤어요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봤었고 그때 물론 최저는 있었죠 그러면서 수능 다다음 날 즉 11월 달 셋째 주 토요일로 가면서 수능 다다음 날이지 수능이 목요일이니까 금, 토 그래서 다 다음날 보는 걸로 바뀌면서 이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조장했는데 야 연대 박 터질 거야 아 노노노노 연대 완전 뭐 되게 좀 겁을 많이 주더라 연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코웃음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도 내가 이런 캐스트 찍으면서 팩트를 들이밀면서 얘기해줬을 거야 그때는 이미 수능 뒤에 보고 있던 어떤 학교 있었어 연대의 숙명의 라이벌이라 그러면 연대가 싫어하지 자 고대도 뭐 그러면 싫어하나 자 근데 연대 고대 서로 막 이제 자존심 싸움 하는데 고대 시험이 수능 뒤에 있었잖아 그러면 고대가 50대 1 그때 당시로 공식 같은 거였어 연대는 30대 1 고대는 50대 1 고대는 수능 뒤 연대는 수능 전 근데 연대가 고대로 고대처럼 수능 뒤로 간다고 하니까 막 연대는 고대보다 인기가 좋은데 그러면 연대는 고대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다 막 이때도 막 연대 박 터질 거다 막 쫄깃 사람들 막 현혹하더라 근데 선생님이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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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야 이게 아무리 너무 많아 봤자 봤자 고대보다 많아질 리가 없지 않느냐 왜 고대는 그때 당시에도요 최저가 두기합 4였어요 두기합 4 근데 연대 그때 당시에 내기합 8이었다고 내기합 7에서 내기합 7이었 그래 내기합 7이었다 내기합 8로 바뀌었어 내기합 7이면은 고대 두기합 4였다가 내기합 7인데 야 그게 50대 1까지 끼겠냐고 연대는 고대보다 최저가 훨씬 셌는데 사람들은 그 그 그 단편적인 수능 뒤로 간다 여기에서만 요것만 막 부각시켜가지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때도 쫄아가지고 애들 막 되게 막 좀 잘못된 판단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었지 절대 고대만큼 안 간다 그랬더니 진짜로 고대만큼 안 가고 딱 46대 1 떴잖니 이거 20계열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20계열로 20계열로 우리 자랑스러운 자연계열 여러분들 자 어 뭐 사실 20계열로 넘어와 어떤 변화가 있냐고 그래 최저가 없어지긴 해 그래 큰 변화지 최저가 없어지긴 해 큰 변화인데 그에 못지않은 큰 변화가 수능 앞으로 돌아와 수능 뒤에다가 수능 다다음 날이었다가 돌아와요 다시 자 10월 12일로 돌아오잖아 10월 12일로 돌아오면서 이건 상쇄효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최저도 물론 큰 효과야 근데 얘도 엄청나게 큰 효과야 그래서 이 둘의 상쇄가 일어나면서 이게 또이 또이 쌤쌤이라고 얘기해 전문용어로 쌤쌤이야 자 그러면서 이거 별로 안 벗겨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 와서 그러니 안 벗겨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영향이 크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 딱 정해줄게 그냥 가장 잘나가는 과들 자 70대 1 80대 1 보시면 되고요 자 좀 하위권 좀 비인기학과라고 하는 학과들이 오히려 좀 여기에서 큰 변화 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딱 정해줄게 70대 1 자 대폭 상승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라 그냥 인기 있는 과가 그렇다고 인기 있는 과가 그렇다고 그냥 내가 딱 정해줬어 오케이 선생님 이 정도로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해주면 좀 여러분들 납득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데 가서 뭐 어떤 그 뇌피셜 가지고 얘기를 전개하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갖출 수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런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선생님이 언제나 그 곁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리면서 여기 지키고 서 있을게요 자 시장을 휘감고 있는 두 번째 오해 뭐야 이게 천하제일 논술 경연대회처럼 말도 안 되게 레벨이 높아질 거다 난이도가 난이도의 대폭 상승 이런 이런 얘기들은 어디에서 글 많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들은 이제 변별이 안 될 거 아니냐 최저도 없고 뭐 얘기해 수학과학 시험으로만 이게 시험을 점수를 애들을 어떻게 가른다는 겁니까 이 수많은 애들을 어떻게 가른답니까 그걸 가르기 위해서 논술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사람 공부 이제 해봤자 쓸 데 없다는 사람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밖에 없냐 이렇게 자 진짜 얘기를 해주는 사람 여기 있어 자 어 그래서 난이도의 대폭 상승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내가 팩트를 보여줄게 자 이 시험의 형식 포맷이 갖춰진 때부터만 얘기를 해줄게요 이 시험의 형식은 지금 자 60점 수학 40점 과학 과학이 40점 수학이 60점이에요 이건 150분을 한꺼번에 쫙 보는 거지 90분 하고 종 삐리리리딩 하면서 치고 60분 다시 쉬는 시간 가지고 아 이거 아니야 150분 한꺼번에 쳐 근데 내가 그냥 점수 배점 따라서 그냥 나눠 준 거야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자 그냥 내가 배점 따라서 내 임의대로 나눈 거고 여러분들 시험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냥 나눠가지고 먼저 뭐 이거 왔다갔다 풀어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시면 돼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자 자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8년 전 8년 전 어 난 미래에서 왔나봐 자 이렇게 어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지금 2020 입시니까요 2012 입시에서부터 이 형식은 똑같았어 방금 뭐라 그랬어 수학 60점에 90분 과학 40점에 60분 이건 똑같았어 근데 있잖아 이 90분 동안 자 보는 수학의 문항수가 변해요 수학의 문항수가 변해요 90분 동안 자 90분 동안 보는 건 맞는데 다 똑같은데 수학 문항이 헐 대박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한 문제야 90분의 한 문제라고 90분의 한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발휘하냐면 이게 소문항이 1,2,3,4,5,6,7,8번 이 많은 소문항을 한 세트 같은 상황 안에서 내가 풀어나가야 돼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소문항 1번 간신히 어떻게 어떻게 풀었는데 소문항 2번에서 막 막히고 그래 그러면 소문항 2번에서 막히는 순간 허걱 절커덕 겁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점점점점점 올라가야 되는 이 스텝에 앞 스텝에서 걸려 넘어졌으니 이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는 있는 것인가 내가 2번을 못 풀었는데 3번을 어떡하지 이게 내가 풀 수 있을까 하고 조마조마 공포심의 없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3번을 보니 그게 제대로 잘 풀릴 네가 있니 그러니까 3번이 또 안 풀리기 시작하면 겁이 더 증폭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 어 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으로 넘어가 과학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수학으로 넘어와 넘어갔다 넘어왔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150분을 보냈던 그런 시험이야 그러다가 15, 16 17, 18 19 입시까지 작년에 여러분들 2019 입시 연대 시험 보고 온 친구들 뭐 알 겁니다 4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있잖아 실제 문제 난이도도 낮아진 건 맞는데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 난이도 역시 말도 안 되게 떨어지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볼래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 내 문제를 곰곰이 보는 거야 시험지를 받아들고 음 쿨해 이때 같지 않아 쿨해 보고 음 이게 내 스타일인걸 한 3번부터 풀까 하고 3번부터 열심히 풀어 그리고 1번을 뭐 1번부터 풀고 뭐 하다가도 어 못 풀었네 아 이거 제끼지 뭐 나중에 풀지 뭐 가볍게 제끼어 쿨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감 난이도 자체가 실제 난이도의 하강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훅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풀다 보니까 조금 더 잘 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할만해진 거야 그러다가 이 추세이 추세 때문에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영향이 컸고요 그러다가 살짝 올해 2020년도 5월달에 시행한 5월 말이었죠 그래서 6월까지 자 그때 시행한 시험이 소문항 3개였어요 그러니까 살짝 백한 거야 살짝 돌아간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뭔가 되게 어려워진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요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 알아 논술은 내가 전문가야 내가 짱이야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살짝 뒤로 갔다 그러면 좀 빡시게 연습하는 입장에서 좀 좀 이걸 마스터 이 실제 문항의 난이도는 대략적으로 2017, 18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연습은 조금 더 빡시게 해야 되잖아 올해는 2015, 16까지 봐 2013, 12, 13, 14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하는 사람들 있으면 믿고 걸으시면 돼요 하지마 나 심지어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했니 작년에는요 이거 대비시키느라 이거 다 버리라 그랬어 여기까지 이거 다 버리고 그냥 여기까지만 봐라 근데 올해는 그래도 여기 실제 난이도가 이걸 거니까 여기까지는 보라고 한 거야 오케이 선생님 의도를 좀 알겠니 연습은 좀 더 빡시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보아라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자 그냥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것도 다 유언비어고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냥 살짝 이거는 어디까지 살짝 소폭 상승인데 그게 내가 딱 정해주는 거지 딱 정해줄게 이렇게 애매꾸리한 문과 용어 쓰지 말고 우리 자연계열 브라이드를 가진 우리들 자 어디 그냥 2017 2018을 기준으로 하는 2017 18 기준 난이도가 될 것이다 2017 2018 기준 난이도로 생각해 보아라 자 이게 이게 될 거고 2019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자 내용적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했지 근데도 선생님이라는 이 본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맺은 말을 드릴게요 한마디 내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은요 제가 이런 얘기들은 왜 한 거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말도 안 되는 오해의 편견에 휩싸인 질문들을 나한테 하길래 내가 그런 거 없애주려고 드린 말씀이고요 솔직히 더 솔직히 내 진심을 말해줄까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나 여러분들 형강에서는요 설명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너무 궁금해하고 질문들을 하시니까 얘기를 해드리긴 해 근데 수업을 할 때 내가 여러분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해서 내가 학생들한테는요 내가 절대 이런 얘기 안 한다 뭐 경쟁률 뭐 난이도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나 이런 얘기 진짜 하나도 안 해 형강에서는 하나도 안 해 왜 결국은요 이 인생이라는 건 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여준 거야 내 옆에 있는 다른 애들의 기준을 맞춰서 나를 생각하면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야 이게 내가 좀 이게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진짜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 인생 후배로서 동생들로서 내가 아끼는 마음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야 남들의 기준을 맞추면 모든 게 불행해져 해결도 안 나와 어차피 답도 안 나와 그렇게 하면 답 없어 진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안 돼 뭔 개소리를 하나 저 선생 자 경쟁률 볼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얘들아 내가 팩트폭력 해줄까 때려줄까 명존세 자 2대 1이어도 절반은 떨어진다 뭔 말도 안 되는 야 경쟁률 70대 1이어서 떨어질 것 같아 200대 1이어서 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2대 1이어도 반은 나가리야 그걸 보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어차피 70대 1이나 200대 1이나 그래 실질 경쟁률 이런 것도 내가 설명했던 얘기 많이 해 실질 경쟁률은 연대는 사실 최저가 있을 때는 10대 1 안쪽이야 근데 이제는 최저 없으니까 뭐 70대 1 그대로네 어차피 10대 1이나 70대 1이나 2대 1이나 2대 1이어도 절반은 떨어져 그런 거 봐봤자 어차피 감도 안 오고요 자 뭐 보시는 거냐 뭘 봐라 뭘 봐라 뭘 봐라 점수를 봐라 점수를 봐라 야 이게 있는데 뭐 딴 뻘찔거리를 하냐 점수는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합격 가능성을 알고 싶어 그러면 작년 연대 시험 문제를 꺼내세요 그래서 열심히 푸세요 언제 동안 90분 동안 그래가지고 작년 채점 기준표 해설 선생님 카페 전부 업로딩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문의할 수 있는 카톡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잖아 거기에다가 물어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100대 1이어서 70대 1이어서 50대 1이어서 2대 1이어서 그딴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57점 못 맞아서 떨어진 거야 너무 뼈 아프니 근데 그 아픈 그 기억을 그냥 덮고 지나가면 해결이 안 나 아프더라도 보자 들춰보자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어떤 데에서 내가 삑사리가 삐꾸가 나서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현실을 보자고 이거는 57점 그 점수를 못 맞아서 떨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경쟁률 이런 거 봐가지고는 어차피 해결도 안 나요 우리네 인생이 원래 그래 남한테 내 기준을 맞춰서는 어차피 해결도 안 나고요 결국은 나한테 기준을 맞추세요 심지어는요 57점이 야야야 나 갑자기 생각났다 야야 연대 작년에 내 문제였다 그랬지 그 중에 한 문제 오류 떠가지고 그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도 내가 할 말 많은데 내가 그런 퀘스트도 내가 찍어줄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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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점 처리해줬잖아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만점 처리했는데 어떡해 이거 내 문제 중에 만점 처리했는데 이렇다니까 이게 객관식 시험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애들이 100점을 기준으로 97 96 92 88 하나 틀리냐 두 개 틀리냐 세 개 틀리냐로 인생 그레이드가 무슨 소고기 등급도 아니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확확 바뀌는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시험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형성평가하라 그래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 시험들 근데 우리 논술은 안 그래 실제 실력을 평가해요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그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절반의 이게 50점이면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50점 공과대 기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데는 배리에이션이 크지가 않지 이건 당연히 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과가 되게 많으니까 과가 되게 많잖아 그 과들의 배리에이션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좀 납득은 갈 겁니다 좀 센 데에서 좀 낮은 데까지 자 뭐 근데 그건 뭐 일단 차치하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거 보지 말고 자 이거 보지 말고 뭘 봐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얘기야 연대뿐만 아니라 뭐 한양대 성대 서강대 어디를 보든 간에 자 결국 기준은 나 자신 제발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선생님의 진심입니다 자 기준은 나 자신이고요 자 그 해당하는 점수를 커트라인을 보세요 그래서 그 점수를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부족한지 어디에 내 약점이 어디에 내 빵꾸가 뚫려 있는지 그러면 그걸 메꿔가지고 그래서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래서 내 실력을 진짜 실력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붙을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자 지금 그런 얘기들 선생님이 아까 한 얘기들에 좀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잘못 넘겨가지고 아까 두 배 뛰고 그런 얘기 내가 자꾸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이 표까지 여기 뒤에다 붙여놨네 이거 내가 다른 데 쓰려고 한 건데 성대 퀘스트 따로 찍어줄게 근데 아까 이제 연대가 두 배가 뛴다 세 배가 뛴다 그거 뭐하라고 아니라고 시계열 추이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보일까 이런 게 두 배가 뛰는 거야 애들아 올해 성대는 어디를 쓰는 거야 올해 성대는 전자전기 쓰는 거 아니야 어디를 쓰는 거야 공대를 쓰는 거야 왜 성대 전자전기는요 논술전형 얘기하는 거지 60명을 뽑았어 그러다가 25명을 뽑아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올해 지원을 할 때 뭘 보는 줄 아니 작년 경쟁률을 봐 이거 안 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작년 점수 작년 경쟁률 이런 거 막 보다가 보니까 자 어 나는 전자전기가 조금 더 내 적성인데 하고 써요 근데 똑같이 쓰잖아 두 배가 되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거야 이런 시계열 추이 전체적인 눈 그래 이런 거 갖추는 건 쉽지 않거든 이건 내가 해줄게 내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들지 않게 잘못된 편견 오해들로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그래서 시간에 자원에 소중한 낭비들 그 아 그 낭비가 없게끔 여러분들 곁을 지켜드리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끝까지 건전하게 제대로 된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 항상 있을 거니까요 어 다른 거 보지 말고 선생님 꼭 좀 드리고 싶은 이 얘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거 꼭 그 내 결론이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 마지막에 내가 괜히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작 살짝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도 앞으로 쭉 더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결론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결국 지금 선생님이 드린 말씀은 입시에 관련한 얘기였고 학습에 관련한 얘기 아니었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마음이 붕 뜨고 억측에 편견에 휩싸여서 공부가 잘 안되나봐 그러지 말고요 자 본질을 보셨으면 팩트폭력을 당했으면 뭐가 변별보인트인지 정확히 직시하셨으면 자 이제 뭐해 공부합시다 여러분들의 필승 전승 압승의 그날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해서 효율적인 100% 120%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들을 활용하기에 도와주려고 이 선생님이 곁을 지키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